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러나 상상히 우리는 성도로 무릎 진실은 부작은 대항해를 가고 평택은 지각지 기술 배우나 서둘러 가는 군대 하나 어디서든 뭘 하든 무엇이 그나 내 고향을 지저를 지정마로 무릎이야 공무실자 벗어들고 가져들어 겨울파로 아무런 땅과 머머리들 태식이는 오돈따고 중동에 가고 만기는 고향에서 땅을 지키며 멍사의 아픈 듯해 아 아 아 어디서든 뭘 하든 무엇이 그나 내 고향은 이게 주말로 무릎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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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